지원이가 핸드폰이 많던데 네 그래서 해주시면 편의점이 없고 이제 효연 씨 오실 때가 있고 처음 오시는 여자한테 효연 씨 되잖아요? 반대로 어, 진짜요? 네 노랑도 춤권만요? 여긴 춤! 불꽃 타고! 초타 마트! 갑자기? 하하하하 ㅎㅎㅎㅎ... 이 정도를 비춰가면 되지 않을까? 이 정도 비춰가면 되지 않을까? 이 정도 비춰가면 되지 않을까? ㅋㅋㅋㅋㅋ 휴helm 末 末 末 末 末 末 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밖에 괜찮나요? 빈 많이 와? 많이 오네. 좀 드셔보세요. 같이. 좀 따뜻한 거 먹으면. 자, 자. 맛있게 드세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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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